여기서는 다 알아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거라 나오자고 또 자세해 워싯밤 28? 아 워싯밤 구독과 좋아요 룰러이세요 지난번에 우리 가셨던 수산항 시장과 다르게 여기가 좀 저렴한 시장이다 따허 광장 찐마 따허 시장에서 여기 저기 찐마 시장 위에 찐마 시장이 유명하다 찐마 시장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5천이완이다 5천이완을 먼저 줄테니 이걸로 옷을 사가지고 이걸로 5만이완으로 둘려보거라 알겠느냐 얼굴 표정이 자신이 없어 하는 표정이다 너무 많은 금액이었어서 당황하셨어 가방에다 놓으면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 소매치가 있을 수 있다 가방 안쪽 깊숙히 넣어놓고 싶어 주머니가 없어서 그래 항상 외국에서는 주의해야 된다 칼로 뜯고 가져갈 수 있다 지난번에 갔던 수산항 시장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한국에서 인터넷 판매되는 옷 중에 상장수도 이 시장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많다 특히 겨울에는 니트류 니트류 같은 거 흰맛 시장에 먼저 들어가 보자 이곳에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과 먼저 가격을 한번 물어보자 나우자 워터 자세한 16 16 15 15 16 아 16 맞지 않았어 15라고 하지 않았냐 하하하하 가격이 어떤 것 같으냐 가격이 어떤 것 같으냐 거의보다 훨씬 싼 것 같다 공지장은 일단 그러면 위채설 연결하고 나오자고 또 하시해 알아들었느냐? 58위야 확실하느냐?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100% 확실하느냐? 내가 분명히 이 시작은 가격이 싸다고 말을 했다 58위야 확실하느냐? 확실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거라 나오자고 또 하시해 28위 28위? 아 58위 내가 분명히 100% 확실하지 않았느냐? 너무 헷갈리네 100% 확실하지 않았느냐? 아 정말 심각하다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지금 가격을 제대로 중국어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... 어떻게 하느냐? 주말kan 323 그가多少؟ 내가 몇 장? 피파 골듬진 장? 이경밥 이경밥 백피스로 백피스? ran 1컬러당 5개라고 하네 섞어서도 된다고 하네 처음엔 다진데 한국이라고 하더니 3장, 2장씩도 된다고 하네 한국에서 잘 팔린다고 하네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냐 판 거 짠 이건 나쁘지는 않은 거 같은데 가격은 어떤 거 같으냐 가격은 28이면 58로 확실하지 않았냐 다진데 뭔가 색깔이네 다진데 30, 20, 30 에이 에이 이거 한국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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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주 다른 한국 업체에 계속 주문을 여기에서 한다고 한다 20 20장 30장 이런 식으로 계속 한국 도착하냐 이게 한국 도착합니다 배송비를 제외한 배송비를 제외한 배송비를 제외한 15,000원 2만원에 팔 수 있겠느냐 이거는 한 15,000원까지는 가능하고 2만원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위신을 추가해 놓고 일단 추가해 놓고 위신 아직 첫날이기 때문에 좀 더 둘러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봐라 나오자 와또 30이 아닙니다 확실하니 확실한데 22 22 22 22 손가락으로 다 보여주셨다 22 22 일단 몇 장이 구매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2파용 메이지장 2파용 메이지장 2파용 메이지장 2파용 메이지장 이것은 5장 이것은 이것은 그런데 2파용 메이지장 이게 구입하는 것 3파용 메이지 장소로 참가자 흐흐흐흑 호허이 컷임맛 허허이 컷임맛 허허이 커피 데이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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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진 300 크흐흐흐흐흑 회사 이것도 3가지 2가지 8가지 이 제품 번호지 않느냐? 아 제품 번호니까? 일단 여기도 위신을 추가하고 위신 사잎삼촌 사잎삼촌 아느냐? 모르는데 동대문에서 사잎을 대신해주는 사잎삼촌 사잎삼촌 뭐지? 다행이다 아세 항상 środ도 Nag sermon 한 종류당 다섯 개씩 입니다. 한..종류? 한..한 타입 한 타입? 한 색깔 한 색상에 다섯 개 위신 셔츠 오잘라이 이쪽 원피스도 한번 물어보거라 이쪽 원피스도 한번 물어보거라 뼈 워샤 한글라 나 워샤가 또 워샤 할지 45 45 33 어떤 것 같이냐? 33이야 나쁘지 않네 이것도 이쁘고 45 45 안전 감사합니다 제 성매이 부과도 안 돼 저는... 단지 성매이 피곤 수업은 몇 장까지 몇 장까지 10 10 10 10 10 3 카로 어 3 카로 1 2 3 3 카로 4 3 3 아 이렇게 이렇게 속고서도 가능하다 갑자기 영어로 써 감사합니다 속고서도 가능해 여기 봐도 숫자를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를 하시는 거다 여기서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천 해란 인제 이쪽에서는 왠지 수량을 많이 하면 가격이 깎일 거 같아 즉θεν가만 물어보니까 가격이 깎일 거 같아 느낌적인 느낌 있습니다 200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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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원 몇개의 색? 몇색? 한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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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최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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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곳에서는 조금 더 하면 30위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매장을 둘러다보면 가격이 깎일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매장이 있다 몇 개 21 22 21 네 개의 색깔 네 개의 색깔 연예천 연예천 이것은 당리 안녕하세요 에? 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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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롯 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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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 무역의 진짜 달인